스팀지리사가 판매하고 있는 독일 리소핀사 제품, 제품명 ASR입니다. 강알칼리 세제는 전문가들이 주로 사용하는 세제입니다. 일반 오일이라던가 그리스 같은 것도 잘 지워지고, 또 음식물 오염 같은 것도 잘 지워지는 세제입니다. 이 세제의 특징은 강알칼리 세제이다 보니까 클리닝 파워가 엄청 좋습니다. 그리고 냄새도 나지 않고 솔벤트 성분이 전혀 함유되어 있지 않습니다. 그래서 주로 화강석에도 사용할 수 있고 대리석 파일 같은 데 모든 바닥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물론 천이 해당되는 카펫 같은 데 사용하면 안 됩니다. 독일 리소핀사에서 만들어진 강력세척제 ASR 사용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. 물과 1대 10 정도로 희석을 합니다. 찬물에 희석해야 합니다. 그리고 이 희석된 액체를 바닥에 한 5분 내지 10분 정도 발라 놓습니다. 그리고 브러지 같은 걸로 문질러주고 깨끗한 물로 헹궈내면 됩니다. 사용 중에 ASR 희석세제를 바른 다음에 마르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 그래서 보통 한 20제곱미터 정도씩 잘라서 세척 작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. 이상입니다.